음악 지범구매제도 참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, 자금, 수출 등을 연계 지원하는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해당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술이 우수한 창업 벤처기업들이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비림돌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. 기업은 든든한 판로개척의 기회와 발판을 얻게 되고 공공기관은 신기술 제품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. 기술이 우수한 창업의 기술이 우수한 창업을 얻게 되고 공공기관은 신기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우수한 창업의 기술이 우수한 창업을 얻게 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